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계획을 끊으러 가면은 형님 오늘 죽어요 눈 소절을 형님이 낚인 거였어요 낚인 거? 알고 봤더니 내가 감동이를 낚은 게 아니고 네, 형님이 낚인 거였어요 당연히 낚일 수가 없지, 강원도 가서 종환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형님, 강원도 가서 내가 낚일 일은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, 우리가 당장 그 뭐냐 부러분도 간다고 하면은 부러분도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눈치 딱 깔 텐데 낚을 수가 없어요 차가 되시는 거고 형님 오늘 제대로 낚이신 거예요? 내가? 아, 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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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